어? 어? 이거 뭐지 이거? 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이렌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시즌 첫 감성돕 낚시를 가려고 합니다 아 그동안 이제 뭐 문어 갈치 이렇게 생활낚시 위주로 낚시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요런 애들도 조금씩 이제 들어갈 뭐 들어간다기보다는 아직 남의 당주 쪽에 그리고 아직 감성돔이 잘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한 번씩 이제 출조를 해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기온도 좀 떨어지고 거기도 들어와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오늘 이제 남의 당주 에스텔라로 타고 조금 멀리 가서 이제 어처호에 가서 고기 유물 확인을 하고 얘가 들어와 있으면 아마 점점 고기도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감성돕 대유물감성돕 낚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teps 로 A com . 띠띠찌? 아! 거기서 더 맛있겠지? 이거 안다에 입어야 돼 가락도 담아놓는 거 일단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여기 어디 가지러 가는 거 엄청나게 잘 어울리네요 이거 좀 더...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다시 10분 후에 고춧가루 기다리게 모르겠다 감시 같았는데? 아닌가? 어? 뭐지? 어? 이거 뭐지? 이거? 상대는 안 내셨으면 좋겠는데? 우와! 사이즈! 상대는 안 내셨으면 좋겠는데? 저 갯바위에 보여주지 마라 이렇게 물고 있을 수가 있나? 겁나 크다 이거? 우와아이 어우 진짜 크다 조용히 해 올 때가 됐는데? 2대가 왔어 나 줬누네 응 가보자 오! 이게 쳐도 쳐라 예쁘지? 말랑말랑하다 아가야라도 자 참돔 잘 가라 예 여러분 다이렌네 입니다 어 지금 지난주 이여서 2주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오늘이 한 10일 정도 됐으니까 원래는 지금 이게 갯바위 쪽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거의 뭐 꽉꽉 찼어 찼었어야 되는 그런 식인데 굉장히 말에 따르면 늘 잘 잡고 있지만 또 이제 요즘 이제 키로 어제 2키로가 넘어가는 문어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안 되는 거는 뭐 안하면 됩니다 안 되는 아직 안 들어온 카고는 좀 접어 놓고 아참 손씨가 또 2키로 문어 라는 말을 듣고 또 막 되게 또 가고싶어하는 같아가지고 맛있어 와 잠깐만 매일 걷는 게 아니더라 우와 맞나 어 오오 맞나? 맞나? 우와 크다 왔다 왔다 와우 와우 아 아 아 아 아 아 댓글 타고요 영화 에뚜 닭잎 그냥 알죠? Einstein 오늘 타고 낚시하러 왔는데 감성도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장님 그냥 가입해서 잠깐 잘 나오는거 지금 물에 들어가면 이거 물 반 문어 반이라 그러거든요 가이야를 하면 물을 붓겠다 앞에 언니 문어 삶는거 봤거든 뜨거죠? 뜨거워가지고 진짜 진짜..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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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 안마어냐? 이렇게 자르다고 해서 비겁다... 나중에 만찬가 장강 자르 놓고 식감이 더 좋네요 여기 좀 진짜 먹나? 고치 않네 뭐 없는거 아니에요? 된장은 여기 밑에, 밑에 다 된다. 여기 먹는 걸 여기 와서 먹어야 된다. 이거 뺏어 먹어. 와, 맛있겠다.